구체적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이미 개발이 잘 돼 있고 이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배치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. 뭡니까? 30개월 정도 아인데 그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말을 못한다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셨어요. 근데 그 아이는 음악이 나오면 그렇게 율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동요와 엄마와의 놀이를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 어머니가 좀 참여하면서 아이가 엄마가 자기랑 함께 노는 그 경험들이 쌓여가니까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거예요. 엄마 눈도 많이 쳐다보고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하고 엄마가 업어주고 안아주는 걸 좋아하고요. 그 단계로 올라선 다음에 엄마가 놀이 활동을 할 때 말을 해주고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해주니까 그게 그 아이한테 금방 전달되고 그게 모방이 되고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고유한 발달 그 특성과 시간표를 존중해 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그 아이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지금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. 그걸 채워주시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.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.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물려줘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죄책감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. 유전적 변이 때문에 자폐적인 아이들의 신경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나 유전적인 변이는 랜덤하게 생기는 거예요. 무작위적으로요. 아주 건강한 가족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자폐 스펙트럼이 태어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현재에 집중하셔서 우리 아이의 발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여기에 집중하시는 걸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. 그렇게 되시면 많은 분들이 성공하십니다. 좋아지시고요.